고려원단 비타민C 1000 과연 믿고 먹을만한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거 돈 받은 영상 아닙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영양제의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비타민C인데요 국내 비타민C 시장의 넘사벽 제품이 바로 고려원단 비타민C 1000입니다 요즘은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 국내 비타민C 시장에서의 브랜드 파워가 워낙 세서요 다른 업체들이 경쟁을 아예 피합니다 저도 비타민C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지만 이 고려원단 비타민C 1000 때문에 비타민C 많이 팔아보자 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과 경쟁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괴물같은 녀석이 과연 잘 만들어졌는지 사 먹을만한지 제조 관점에서 옆에 보이는 5가지 관점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유형 및 기능성 이 제품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비타민C는 일반식품으로도 만들어지고요 이 제품처럼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일반의약품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간혹 일반의약품 비타민C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 보다 더 좋다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유형만 다를 뿐 똑같은 원료로 똑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비타민C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는 같습니다 똑같은 원료로 똑같이 만드는데 일반의약품 비타민C는 육체 피로, 기미, 주근깨, 잇몸출혈, 괴혈병치료 이렇게 써있죠 그에 반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 정도만 써있는데요 이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도 육체 피로, 기미, 주근깨 등의 좋은 건 똑같은데 법적으로 표시를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요즘 고려은단에서 비타민C에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을 섞어서 복합기능성으로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제품은 비타민C 단독기능성 제품입니다 단독기능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형 및 기능성에 대한 제 점수는 5점 만점에 4.5점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 두 번째, 성분 및 함량 이 제품이 어떤 종류의 비타민C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타민C 다 같은 거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요 비타민C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비타민C는 합성이랑 천연이 있겠지 하실 텐데요 표를 보겠습니다 일반 비타민C, 코팅 비타민C, 중성 비타민C, 천연 비타민C 비타민C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어? 비타민C는 영국산과 중국산만 있는 게 아니었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신 분들은 고려은단의 영국산 마케팅에 철저하게 세뇌당하신 것입니다 자, 고려은단 비타민C 천 제품에 사용된 비타민C는요 영국산 코팅 비타민C가 되겠습니다 합성 비타민C고요 옥수수로 만들었다고 광고해서 영국산 비타민C를 천연 비타민C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옥수수에 있는 비타민C를 추출한 것이 아닌 옥수수에서 추출한 옥수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한 후에 그 포도당에 화학적인 반응을 가해서 비타민C를 만든 거라서 옥수수로 만든 영국산 비타민C는 천연이 아닌 합성 비타민C입니다 참고로 합성이란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합성 비타민C나 천연 비타민C나 똑같은 거예요 합성 비타민 전혀 해롭지 않고요 합성이 암을 유발한다 등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가짜 누수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팅 비타민C는요 일반 비타민C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공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HPMC 같은 성분으로 비타민C 입자를 한번 코팅하는 것이 코팅 비타민C입니다 이런 알약 형태를 일정 시간에 보다 쉽게 많이 만들면서 비타민C의 품질을 장시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C 입자를 코팅하는 것이죠 즉 일반 비타민C보다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이 코팅 비타민C가 되겠습니다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이에요 여튼 고려운단에 쓰인 비타민C 원료는 영국산 코팅 비타민C이고요 하루 1000mg의 비타민C를 제공하는데 시중에 1000mg 제품이 흔해서 그렇지 1000mg이면 굉장히 높은 함량입니다 이렇게 높은 함량의 비타민C를 대중화시킨 것이 고려운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동안 국민건강에 상당히 이바지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제품 코팅 비타민C 즉 합성 비타민을 사용했지만 전혀 해롭지 않고요 비타민C 함량도 넉넉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4.5점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 세 번째 제형 및 첨가물 이 제품의 제형은 정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비타민C 정제 제품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에요 그동안 칭찬에 인색했던 제가 왜 이렇게 칭찬만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칭찬할만 하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러느냐 이 제품 한정의 중량은요 1080mg 이고요 1080mg 안에 비타민C가 1000mg 들어있는데 다시 말해서 비타민C 1000mg과 80mg의 첨가물들로 정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퍼센트지로 환산하면 비타민C의 순도가 92.5%죠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제품처럼 한 알에 비타민C를 1000mg 제공하는 다른 제품들 보면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유명한 제품 있죠 그건 한 알이 1300mg인데 비타민C가 1000mg 들어있습니다 그럼 77%밖에 안되죠 무려 23%가 첨가물이라는 것이죠 다른 국내 비타민C 1000 제품들도 자세히 보면 1200mg 혹은 1100mg 알약 속에 비타민C가 1000mg 들어있습니다 즉 고려운단 제품만큼 첨가물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비타민C를 충분히 제공하는 알약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동화제약 동화비타민C 제품이 1074mg 한 알에 비타민C가 1000mg 들어있어서 고려운단보다 첨가물을 6mg 덜 사용했더라고요 이런 건 칭찬해야죠 물론 HPMC나 스테아닌산 마그네슘 같은 첨가물들이 식품이나 제약 원료에 사용되는 안전한 성분들이긴 하지만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되도록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약 및 첨가물에 대한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평가항목 네번째 컨셉원료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이제 다 아시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적폐 1호 컨셉원료 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원료라고 합니다 즉 보여주기 식으로 원료를 참가해서 제품이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비타민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컨셉원료는 과일 채소 혼합뿐 말이에요 보시면 수십가지 과일 채소를 넣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많은데 이만한 정제에 비타민C 넣기도 벅찬데 과일 채소를 수십가지 넣었으면 얼마나 넣었을까요? 차라리 김치 한 조각, 단무지 한 개 더 먹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 제품에는 컨셉원료가 단 한 가지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점수가 너무 후한가요? 이 제품 진짜 잘 만드는 거예요 깔 게 없습니다 평가항목 마지막 다섯 번째 포장재질, 섭취 보관 방법, 가격 등 기타사항 먼저 포장재질부터 볼게요 이 제품은 이런 PTP 포장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런 PTP 포장도 습기나 공기가 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비타민C는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산화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제품은 PTP 포장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포장재질로 한 번 더 포장했습니다 굿! 게다가 비타민C는 빛에도 약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PTP 포장의 투명한 부분에 색을 넣은 것입니다 잘했죠? 마지막으로 하루 한정 섭취하는 제품인데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인터넷 보면 720정 거의 2년분을 4만6천원에 팔고 있으니 이러니 경쟁이 안되죠 저는 720정짜리가 싸긴 하지만 120정짜리를 여러 번 사드시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참고로 다른 영국산 비타민C 제품들에 비해 유난히 고려원단 제품이 저렴한데요 고려원단이 영국산 코팅 비타민C를 독점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이고요 고려원단 제품이 아닌데 영국산 비타민C를 사용한 제품은 영국산 코팅 비타민C가 아닌 영국산 일반 비타민C를 사용한 제품인데 원료값이 굉장히 비싸서 저렴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평가 항목 점수는 5점 만점에 4.5점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평가 항목의 총점은 25점 만점에 23.5점이고요 평균은 4.7점입니다 압도적인 점수네요 이렇게 제조 관점에서 봐도 점수가 높으니까 거기에 거대 자본의 마케팅이 합쳐지니까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꽤 괜찮은 제품이죠 이래서 그동안 비타민C를 추천해 달라고 하신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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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남이었습니다